김희철의 영스트리 전상천하 희철 독존 왜 하필이면 4월 첫번째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설을 놀리는 걸까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16세기 프랑스에서 새해 날짜를 바꿨는데 그걸 미처 몰랐던 사람을 놀리면서 생긴 날이 바로 이 만우절이라고 합니다 세상 다하는걸 혼자 모르고 있으면 놀림 받기 쉽죠 김희철의 영스트리 시작한지 나흘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모른 바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만우절을 맞이하면서 가발을 쓰고 왔는데 이게 가발이 급하게 준비된거라 만약에 인터넷에 김희철 가발 검색어 뜨면은 제가 바로 가발을 한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4월 1일 만우절이죠 목요일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뮤직 스타트 하나 둘 셋 몇 번을 펼쳐보았지 내 일기장 속에 수많은 너의 얘기들 참 사소한 작은 문짓 하나의 의미를 더 인사한 일이야 이렇게 된 내가 한참을 바라보았지 한참을 바라보았지 며찰의 한참 모름 버문거린 적 인사에 하얀 손을 내밀어주며 함께했던 네 모습이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네 아직은 너를 알 수는 없지만 너와 난 서로 많이 다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간 그만큼 조금씩 이끌려 너에게 그나마 그나마 너에게 그나마 그나마 남스러움이 난 내일이 재밌는지 널 보면 웃게 돼 이상하게 그나 SOUNRUM 널 보면 웃게 돼 이상하게 너와 난 서로 많이 다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